왜냐하면 닥터프리즈너너 같은 경우는 전문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라든지 어려운 어떤 용어들이 많지. 맞아, 너무 많아.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할 때도 많고 의약품 용어가 굉장히 많아. 슈가 마덱스나트륨 뭐 이런 거. 칼슘글루코네이트. 성분이야, 성분? 약품이 있고 그걸 해독제가 있고. 중요한 순간에 그런 얘기를 연달아서 막 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. 근데 오늘 나와서 안녕, 토요일은 너희 이거보다는 진짜 잘 붙더라 그게. 이게 다 보인다. 처음 봤다니까. 너무 아형이 있지 이런 거 너무 힘들던데. 용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상황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가령 형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긴급한 상황이 많잖아.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춰서 하기가 어려워. 내가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방송반 뭐 있다며. 저거 사실 대사로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.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. 그렇지. 이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때. 예를 들어서 얼굴로 보면 영철이가 범인일 수가 있잖아. 영철이가 뭐 잘못했어. 그래서 누가 경훈이가 제압을 했어. 제압을 해놓고 옆에 있는 동료한테 빨리. 지금 당장. 지금 당장. 시작. 그만해. 근데 영철이는 반항해.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. 정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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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정신 안 돼. 아니 나는 허둥이가 하는 거 꼭 한번.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. 카메라 불 들어갔죠. 강력계 강용사 출동합니다. 내가 범인이야. 사기꾸도. 강력계 강용사. 강캅스. 강캅스. 정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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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용사 현장에 있으면 체포하라. 체포하라. 여성 다음남성. 정신. 정신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형. 지금 나이스. 경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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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검사십니다. 검사. 검사. 이제. 이제. 그러면. 형성이가 한번 보여줘. 어떻게 하는지. 그래. 오리지널은 보여줘 봐. 범인 골라도 돼? 응. 수근이. 쌓인 거 많아. 쌓인 게 있어. 쌓인 게 있어. 쌓인 게 있어. 아 잠깐만. 동작 그만. 그럼. 튀어.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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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씨름을 하니.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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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 시켜. 에이씨. 에이씨. 정균형. 에이씨.. 야. 아니 Wrap prévisa 경찰차 출동 시키 Hassan. Seoul. 에이씨. 야vent déni. 해이씨. Geez. LA dalam綠ięcy . 뭐하는 거야. 무슨 말하는 거야. jakim 담자 경찰차 출동 시켜. stem cell.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 시켜. album이 어렵다. 빵 navigate. messy 맨ון.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 시켜. 컴があった. 범인. 2범.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누군데? 잡았어! 야!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! 나 있을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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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세대 맞았어! 자,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예능의 씬! 오! 김희철을 비판하고 강호동에게 당했던 예능의 왕!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! 경찰 연기를 해봤어? 안 해봤을 것 같아! 경찰 연기? 나 잡혀가는 연기만 계속했어! 너무 일 안 해봤지! 내가 범인이야? 양국민 첫 연기! 뭐야, 뭐... 이 새끼... 이거 어디... 어? 많이 봤는데... 어? 너 김희철 아니야! 지금 당장 경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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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, 이거! 안 되네, 이거! 지금 당장 경찰차! 잠깐만 오! 야, 그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